흥화진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소. 흥화진은 단지 하나의 성이 아니오. 우리 고려에게 흥화진은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친 항전의 표상이오.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고려인의 기상이오. 지금 거란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. 그것이 두렵지 않으시옵니까? 두렵소. 그 두려움에 짓눌려 싸우기도 전에 굴복하진 않을 것이오. 허니, 어서 가서 전하시오. 흥화진을 갖고 싶으면 이 고려를 굴복시키라 하시오.